오늘 주인공이요 바로 새댁 지금 3개월 차예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설날을 한국에서 처음 맞이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레일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 아주 추운 날인데 약간 아랍 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워로켄 사람이에요. 저는 카올라입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저는 카올라 남편 이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친구가 먼저 모로코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시고 그 여자분의 친구가 저희 카올라 그 친구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사실 부탁을 했었어요. 삼진 씨는 딱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한국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멀리서 온 한국 남자를 집에서 반대는 안 했어요? 제가 모로코로 가는 날 일이 좀 생겼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비행기를 한 대 놓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그 다음 날로 이렇게 아버님이 공항에서 밤을 새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카올라 아버지 계세요? 아버님이 제가 안 올 거다. 제 남자를 믿고 그래서 저는 카온을 믿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남자가 모로코에 왔을 때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로콘의 여자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직업이 물리치료사라서 어머니가 아프시면 좀 해드리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죄송한데 저도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깨소금 쏟아지는 결혼 3개월 차. 너무 좋다. 뭔 문제가 있다고 왜 우리 미우츠 찰스를 방문하고 그래요? 보지 말자. 볼 게 멋있어. 계속 바닥바닥 써드리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저는. 본래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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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